지난해 여름 폭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5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국비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. 전북도는 18일 전남과 충남북, 경남도와 함께 댐 하류 지역 수해를 국비로 배상해 줄 것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, 환경부,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. 당시 폭우에 따른 댐 방류로 섬진강댐과 용담댐, 대청댐 등 하류 지역에서는 8,4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3,75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. 이들 광역자치단체들은 수해의 원인을 댐 방류량과 시기조절 실패, 홍수조절 능력 부족으로 교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